새참은 언제 주나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새참은 언제 주나요? 새참은 언제 주나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새참은 언제 주나요? 새참은 언제 주나요? 집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2번, 3번 부대 새참은 언제 주나요? 새참은 언제 주나요? 집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4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새참은 언제 주나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3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새참은 언제 주나요? الذيga 새참은 언제 주나요? 새참은 언제 주나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때다른 시즌을 İşigo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피해kt 1번 부대 3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밥 먹고 하죠 와갔으니 일해야죠 1번 부대 3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2번 부대 세차하면 언제 주나요? 밥 먹고 하죠 1번 부대 어디로 갈까요? 하자 하자 어서 어서 하자 어서 어서 받아라 1번 부대 1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3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어서 어서 받아라 받아라 1번 부대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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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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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까요? 1번 부대 2번 부대 2번 부대 2번 부대 2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감사합니다.